우리 친구들과 재미있고 즐거운 나라로 놀러가 볼 거예요. 그 나라에 가면 계속 이렇게 손뼉을 치기도 하고요. 계속 점프를 하기도 하고 또 애벌레처럼 위글위글 꿈틀꿈틀거리기도 하고 코끼리처럼 쿵쿵쿵 걸어보기도 할 거예요. 이렇게 다양한 신체 움직임이 필요한 연령대는 보통 만 2세 이상, 만 2세 조금 전에 어쨌든 18개월 정도부터 36개월 정도 친구까지는 반드시 걷는 것 이외에 또 아이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것 이외에 다양한 움직임들을 많이 해줘야 되는 시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음악과 함께 상호작용하는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다양한 움직임을 해보면 굉장히 좋거든요. 물론 오늘 알려드리는 활동은 만 3세 이상의 친구들도 너무나 즐겁게 할 수 있는 활동이랍니다. 자 이 노래는 일단 한 절에서는 계속 손뼉을 칠 거예요. 그러면 와 우리 승현이 엄마랑 같이 손뼉 한번 쳐볼까? 클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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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nd stop 자 이번에는 높이 점프를 한번 해볼 거야.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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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서 높이 점프를 해보시고요. 자 이번에는 애벌레가 돼볼까? 애벌레 친구는 이렇게 왜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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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꿈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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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가락도 꿈틀 꿈틀 팔도 다리도 온몸 모두모두 꿈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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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아이랑 같이 이렇게 꿈틀 꿈틀 또 움직여 보시고요. 코끼리처럼 우리 한번 움직여 볼까? 스톰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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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쿵쿵쿵쿵 같이 움직여 보신 다음에 음악과 함께 놀아볼 거예요. 가사가 조금 빠르지만 또 연습해 보세요. 가사가 조금 빠르다. 자 이런식으로 진행되는 노래에요 그래서 또 3절은 그 점핑랜드 이 부분이 그 다음에 4절은 이렇게 바뀌는 노래이거든요 자 가사가 앞에 따라하기 굉장히 어려우시죠 사실 이거는 음악 그냥 틀어 놓고 하니까 굳이 가사가 막 입에 붙지는 않으셔도 되긴 해요 그래서 뒤에 후렴구 부분 정도만 어머님들이 좀 따라해 주시면 되고요 자 맨 노래 앞에 부분은 우리 아이랑 온 방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걸어 보세요 이렇게 걸어가다가 Come with me to clapping land 이 부분 나올 때 그때 멈춰서 이렇게 손뼉을 치는 거예요 이제 음악과 함께 우리 같이 활동해 볼 건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앞에 부분은 그냥 같이 아이랑 박에 맞추어서 우리 박에 맞추어서 걷는 거 되게 중요해요 박에 맞추어서 steady beat 고정박이라고 하죠 박에 맞추어서 걸어주고 노래 중간 부분부터 후반부에 손뼉 치고 점프하고 위글링하고 스톰핑하는 그런 활동 적용해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재미있는 나라로 놀러 가보자 1 2 ready Starting 어머님이 먼저 리드 해 주세요 손뼉 쳐보자 자 이번에는 어떤 나라로 놀러가 볼까 레디 왁 왁 왁 왁 계속 방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왁 왁 왁 왁 왁 왁 이번에는 캥거루 나라인가봐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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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럴때마다 점프하는 거예요 점프 & 스탑 자 이번에는 또 어떤 재밌는 나라로 출발해 볼까 레디 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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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& 스탑 애벌레 친구야 왜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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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꿈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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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몸이 이렇게 꿈틀 거리는구나 자 이번에 더 재미있는 나라로 출발해보자 레디 고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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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끼리인가 봐 쿵 쿵 쿵 쿵 쿵 엄청 쿵 쿵 거리면서 쿵 쿵 쿵 앤 스톱 와 우리 오늘 갔던 나라들 모두 모두 재미있었나요 클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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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앤 스톱 자 우리 아이와 즐거운 경험 되시기 바랍니다